저희 팀의 막내 이태영 군의 안무였습니다. 너무 잘 추죠? 저희가 아까 이렇게 음악하는 친구들도 보여드렸고 춤도 보여드렸는데 사실 팀원 전체가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노래도 만들고 앨범 발매도 하고 콘서트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공연 정보는 뒤에 있는 인스타그램 통해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많이많이 홀로 해주시고 저희 앞으로 하는 버스킹 공연이나 아프리카 유튜브 방송이나 월에 한 번씩 진행하는 콘서트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으로 저희 여섯 명에서 추는 단체 곡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Milo 4호 1회에 연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늘 원의 전통주행에мерик한지의 전통주행에 각각 Xenia가 많을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는 세일에 연주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제 인스타그램은 일단 그 지형을 주신 동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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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